우리 이제 한 몇 시간이야? 20시간? 아니 20 몇 시간 뒤면은 저희 다 있는 거 아니야 카타를 아무리 집 사는 거 다 뭐를 사야 되는 거야? 난 그냥 옷장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반팔, 반바지 이런 거 오빠 그럼 오빠가 싸 당연하지 그냥 아 배고프다 근데 근데 비행기 타면 맛있는 거 많이 줄 텐데 그래도 먹어보고 싶어 확실히 비즈니스 타니까 좋긴 좋다 진짜 안 마음이 잘 되겠어 응 후회한다 분명히 후회 안 해 근데 라면 좀 이따 못 먹어 라면 너무 먹고 싶다 채영 응? 넓어? 응 확실히 다르다 이 정도면 진짜 편하겠다 너무 너무 갈 만하지? Kazakhstan 지현 지현 치아 형이 사퇴이들 같애요? 사퇴인데? 맛있어 오빠 것도, 먹어볼게 휴겐다 지금 BJ도랑이 BJ도가 좋겠군요 이야.. 비즈니스가 좋긴 좋네 Thank you, enjoy! 다르기 다르다 올 때는 카테라노이잖아 퀼트위트야 더 좋은데 진짜? 올 때는 수영 어? 4시간 또 어떻게 기다리냐? 기다렸다가 또 7시간 타야돼 아.. 그래도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았어? 아니.. 반이 뭐야.. 훨씬.. 훨씬 안 피곤해 비즈니스 타니까? 어.. 컨디션 좋아 여기 왜 이렇게 좋냐? 미쳤다 그치? 처음 와봐가지고 이런거 진짜 좋다 고마워 아까 배불러다고 하지 않았었는데? 응 신태도 없이 키우네 근데 왠지 안 먹으면 안될 것 같지? 아.. 먹어야지 욕밥이.. 그만큼 다 뽕 뽑아야지 국수도 해주니까 되게 좋다 응 바로 만들어지나봐 그치? 응 한번 먹어봐 맛있나 맛있어 보겠는데? 추가적으로 파먹어야 되나? 잠깐 경유하는거지만 그래도 말레이시아 처음 온거잖아 응 맛있다 비행기에서 지금 계속 먹었지 아침에 또 라운즈에서 먹었지 지금 또 라운즈에서 먹었지 진짜 근데 그렇게 많이 주면 자꾸지만은 라운즈에서 두 접시를 안 먹었지 응 근데 또 저녁에 비행기 타면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야? 사육당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먹는 걸로 그치? 완전 사육당한 것이야 근데 또 계속 먹게 되지 않아? 배불른데? 그때 먹고 싶어 응 먹어보고 싶고 맛은 봐야 될 거 같아 응 근데 나는 오조나라가도 오빠 응 다 잘 먹을 거 같아 그냥 배가 너무 너무 부르다 나도 근데 또 근데 아까 아침에 먹었을 때도 한 접시 더 먹었지? 지금도 또 한 접시 더 먹었잖아 지금 이제 한 두 시간 동안 먹거든? 응 한숨 자고 있어 그래서 근데 나 의자가 움직이지 않아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아까 잤어 진짜 편해 이제 여러분 저 카타르 가는 비행기 타러 가고 있는데 배 너무 불러서 그냥 잠만 잘 거 같아요 그러면 도착해서 켤게요 지영 응 힘들었다 오빠는 좁아서 더 그럴걸 그치? 그러니까 이게 내가 쫙 펴도 다리가 쫙 펴지지가 않아 180 넘어가는 사람들은 안 펴질 것 같아 내가 볼 때 음 등치가 크니까 근데 그게 피로도를 진짜 조절해 주는데 그치? 의자를 뒤로 해주냐 안 해주냐 내려서 보니까 일본이 독일이 이겼더라 2 대 1로 이겼어 뭔 일이냐? 나 지금 여기 오자마자 짜증이 나 지금 여기 오자마자 짜증이 나 지금 여기 오자마자 짜증이 나 오빠 막 얼굴 새빨개졌었어 아까 막 얼굴 막 혼자 새빨개져가지고 아니 지금 짐이 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말레이시아에서 안 보냈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누락해 확실하지가 않아 내일 만약에 있으면은 보내준다고 하고 없으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안돼 거기 거기 다 내 짐이야 내가 내가 다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신발이며 몸은 다 들어가야 했는데 가방이며 살려나 웰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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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컴이고 나발이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건너야 돼 우리 이거야? 안 잃어버릴 때 모르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100% 이거 삭제할 수 있어? 못하잖아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도 근대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사이트? 어 이걸로 난 예전에 추적해서 찾았었어 빨리 추적해 그럼 나중에 하려고 지금 아직 가만히 안 돼 가만히 안 돼 내일 엄청 전화해서 내일 찾아봐야지 방금 전화해서 막 방금 전화해서 막 방금 찾아줘 막 이러고 나오자마자 하덕지근하다 온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더운 거야 여기인가 봐 열불 나가지고 더 더운 거일 수도 있어 근데 근데 그게 뭐지? 사태 있잖아 나는 몇 개 더 주던데 진짜 말도 안 했는데 더 주더라? 많이 먹게 생겼잖아 많이 먹게 생겼잖아 꽃을 이렇게 그거 알아 우리 승무원들이 저 사람도 없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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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는 지금 서로 딛고 있어 서로 어? 우리만 서로 딛고 있다고 어 방탄한데 생각보다 소릴까? 근데 땡큐 땡큐 꿀 맛있어 우리 이렇게 응 그냥 입이 심심하잖아. 근데 밖에 선크림 안 바르면 오늘 진짜 진짜 뜨거워. 엄청 탈 거 같아. 지금 나가 보니까. 아니 어제 왔을 때는 그렇게 안 더웠거든? 낮에 나가니까 엄청 뜨겁다. 밤에는 좀 시원한데 아무래도 사막이라 그런가. 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. 지금 아직도 별로 없잖아.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. 지금 다행히 이 티는 오빠 가방에 있어가지고 입었거든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신규 스킨 로션도 아무것도 없고. 너 그거 기무바지 아니었는데 안에? 아니야. 그냥 면인데? 아 그래? 다행이네 그 남한테. 전혀 아니지? 뜨거워. 파워크림도 없는데? 아니 얘 지금 쿠션이 많이 되냐고 지금. 좀 그지 꼴로 지금 응원가게 생겼다고. 너무 짧아. 너무 찰똥해. 아니 근데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언니? 내가 입으니까 이상하지? 야 근데 이게 네가 너한테 들어갔었다고 했나요? 나 그게 더 신기한데? 얘가 너무 달라붙어 혹시. 얘는 좀 약간 헐렁한 거 좋아하거든 평소에.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입지 이제부터? 아니 근데 옛날 예전에서 입고가 됐는데. 아니 언니랑 유튜브 보면 맨날 막. 호랑하게. 막 입 막 완전 막. 추윤집 있잖아요. 너무 예쁜데. 너무 예쁜데. 여기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. 내가 배고픈 안고 있다고? 아 아까 그랬잖아. 나 추쿠랑은 과자 막 주춰먹었잖아. 남은 거 막 주싸먹었어.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배고프다고 나오는 거 같아 습관적으로. 말하면 기억을 못하네. 그러니까 배가 안고픈데도 배고프다는 소리가 나오고 배불러다는 소리가 나오고. 근데 아파랑 똑같아. 이거 뭐 찍으라고? 맛있겠다. 찍어가지고 이런 거 여자들 취향 적용인데. 진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축제 분위기 나. 미안해. 평소에는 이만큼 없지 사람? 아 절대. 이거 엄청 많아. 진짜 많아. 인스타 스토리 중독자가 알려주는 데서 찍어. 여기 뿌리 가봐요. 여기 찍어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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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소비 모델같이 같아. 콩은 안 잡아도 돼. 그냥 걸어놈디. 땡큐. 다소비. 그 새끼 발성. 죄송합니다. 여러분 여러분. 여러분 더 좋아할거야? 드리머! 에이 너쿠야! 우리는 드리머야. 서자. 서페. 너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관종 같은데 살짝. 나 관종인데? 네? 완전인데요? 하나, 둘 네, 하밍굿 I hope you're an 하밍굿 help us Thank you I'm going to give you a lot of food It's really good I'm not going to eat it I'm trying to make the food It's like a movie It's like a movie 페이스북과 블루투스 감사합니다 사람 진짜 많아 안녕하세요 아기가 어떻게 알아봤냐 페이스북 이러잖아 아기가 알아봤나봐 그치 인형같이 생겼어 속눈썹 하이 안녕 저기까지 이거 프레스 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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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잠시 후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하지 않아? 어 엄청 시원해 에어팟이 났나 봐 아 밖엔 더운데 여기 들어오니까 완전 시원해 직관 오니까 되게 신기하다 처음이야 그니까 다음으로 여기 아니래, 저쪽이래 이 자리에 오는 값에 오는 값을 이 자리에 오는 값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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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스테can을 폐지 interrupt 밤되니까 더 이쁘네요 확실히 사람 미워 쳐진다 미워 쳐져가지고 오늘은 어느 날아가 사람을 안 미워 이건 치즈고 이건 치즈고 이거는 맛있어? 치즈 먹었어 이거는 여자들이 싫어할 수 없어 먹어봐 진짜 못 봤어 되게 화려하다 진짜 모바일이 또 그 밖이야 팔아이디옥 오 진짜 많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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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우리 사이 무슨 아이게브 식스티팟인데? 우측 우측 식스티팟 이거는 마그넷 이거 오빠가 고른 거잖아 이거 이렇게 열려 이거 사장님 이거 갖고 왔다 나한테 비닐 이랬는데 아까 거기는 원래 있던데고 여기는 새로 만든 거 같은데 어 여기는 원래 있던데 아니야 여기는 원래 그냥 그러니까 축제처럼 만들어 놓은 거 같아 여기가 그냥 약간 산책 코스? 고객 코스? 뭐 있지? 네 우리나라 축제에만 사람이 엄청 많다 우리나라 축제에만 사람이 엄청 많다 여기는 미니의 기준이 다르니까 여기는 미니의 기준이 다르니까 이건 뽑힌 거지 진짜 생각하고 있어 빨리 말 더듬지 말고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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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지? 뭐지? 저 표정이 되게 지쳤고요 나 안 지쳤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한 게 없는데 힘들지? 오늘 그래도 우리 계속 나와서 계속 돌아다니고 오늘 계속 나와서 계속 돌아다니고 오 왔다 왔다 찾았다 찾았다 그냥 집에 가서 발 뻗고서 가자 아 찾았다